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사령관이 미국은 조건에 기초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계획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 충족을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가 1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포럼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미래의 연합사령부와 연합방위태세를 한국군대장이 주도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포함된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개발에 있어 한국과 한국국회의 의지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군사동맹의 진정한 힘은 상호신뢰와 협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전환 조건에 완전한 충족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미한 양국은 지난해 8월 1단계 평가훈련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 2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연합사에 구축된 연합결심체제는 깨뜨릴 수 없는 강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균형잡힌 결심수립 절차와 미한 군사위원회의 지침 하달 구조는 계속 지켜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국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전투를 거론하면서 패배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지상과 공중훈련을 해야 하며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상시의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